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언니입니다. 제가 디퓨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브랜드의 디퓨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켈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롱 스프레이와 디퓨저를 한번 시켜봤어요. 롱 스프레이와 디퓨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뒤에 이렇게 켈렌 있고 이렇게 돼있다. 아 이렇게 붙는 거구나. 어? 이 공병이 오고 이걸 그냥 걸어놓는 거구나. 열어서 얘를 집어넣고 쟤를 꽂아주는 건가 봐요. 이거는 제가 뭘 시킨 거지? 벨라스... 이건 쟤는 소녀의 부케예요. 벨라스 부케 해가지고 소녀의 부케라는 거를 시켜봤는데 이거는 튤립 향이 베이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튤립 향을 좋아하니까 한번 시켜봤어요. 어떤 향인지 궁금하네. 이거는 5월의 소녀의 부케라고 해서 여리여리한 소녀가 들고 있는 튤립 꽃다발이 떠오르는 향기입니다. 잔잔하고 은은하며 청순한 꽃 향기가 자꾸 끙끙거리게 합니다. 보조개 쏙 들어가는 베시시 웃고 있는 소녀의 향기와 같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꽃 향기입니다. 기존 향수에 튤립의 향기를 기반으로 좀 더 시원한 향기를 가미하여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향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한번 맡아볼게요. 어머 너무 좋다. 지금 제가 갑자기 맡아서 좀 쎘는데 이게 제가 라틸 립을 바이레도에 라틸 립을 좋아하잖아요. 딱 그 향과 비슷하네요. 와 좋다. 이걸 여기다가 해주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향이네요. 이건 이렇게 붙여주고 얘는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건가봐요. 오 향이 좋다. 진짜 라틸 립이에요. 라틸 립. 리필만 파나? 이거 리필만 팔면 참 좋겠다. 그쵸? 오 만족해요 저. 이 향을 선택한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이드가 5개 들었는데 4개만 할까? 이게 많이 꽂아 넣을수록 더 난다고 하잖아요 향이. 와 좋다. 5개가 더 예쁘겠다. 이게 그리고 케이스가 패키지가 검정색으로 굉장히 부티가 나는데요. 오 예쁘다. 괜찮다. 또 이걸 열어볼게요. 이거는 드레스 펄퓸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누 향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추천해 줬어요. 드레스 펄퓸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패브리드 같이 옷에다 뿌려도 되고 그렇지만 향이 훨씬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룸스프레이도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 펄퓸이라고 코끼리가 길어져 있네. 이거는 뭔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향인가? 이거는 M08은 어느 상쾌한 아침이라고 해요. 시트러스와 일랑일랑 향기가 마치 유럽의 아침과 같은 상쾌함과 경쾌함, 이곡적을 느끼게 해주는 향이라고 해요. 유럽의 작은 가든에서 티타임하며 느꼈던 그 향기 생각 안 나는데 유럽 가보긴 했지만 생각 안 납니다. 유럽의 상쾌하게 불은 아침의 바람은 레몬의 향기와 같이 신선하고 행복했습니다. 시트러스 레몬 향기가 메인이고 블랙페퍼, 일랑일락, 아니스 꽃향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레몬향과 콕 찌르는 레몬을 차분하고 묵직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여기다 옷에다 뿌려봐야 되는 건데, 그쵸? 음 상큼해 굉장히 상큼합니다 너무 레몬인데 저는 이 상큼함 보다는 비누향을 원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좋네요 오 저는 이 향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좋다 이거 강추 드릴게요 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땡겨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향 좋습니다 추천드릴께요 다른 향도 맡아보고 싶네요 다 쓰면 다른 것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오래가나 보겠습니다 이게 디퓨저가 향도 중요하지만 이게 꼭 가격이 싸다고 가격이 저렴한 걸 사는 것 보다는 제가 산 디퓨저들이 1년 넘게 쓰는 것들 보면은 그게 가격이 가성비가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제가 향도 좋고 좋을 것 같고 좋다고 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시켜봤는데 오래가는 게 좋은 거죠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